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언니 아버지 계세요? 네. 아버지 건강 괜찮으셔? 수수 두 번 했어요. 수수겠죠.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아버지가 건강을 두고 근심거리가 조금 많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조금 노세해지시고 아픈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작년과 오래 걸치면서 조금 몸에 칼을 대야 되고 대병원, 소병원 시세를 쳐야 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이름 진병이에요. 뭐예요? 가난. 그래서 지금 그래도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소리는 나와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잘됐다고 얘기는 했을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캐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조금은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 내년까지는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니까 희망적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병원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아니요 전혀.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은 건강관리 엄청 잘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거 전혀 안 믿어. 저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안 계세요. 안 계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게 제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시 남편 아버지일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 아버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올해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좀 대수대명이라든지 조그맣게 정성 들여서 명 좀 이어주세요 하고 좀 빌어주는 게 좋거든요. 조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건강에 운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높게 나와있으니까 높다는 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높은 걸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운수가 친정하고 아버지 운수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다 싶어요. 그래서 그 걱정부터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부부 사이 괜찮아요? 안 좋죠? 신뢰가 다 무너졌다 그러거든.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다 무너졌대요. 맞아요. 좀. 믿고 갈 수가 없대. 우리 신랑은 언니가. 제가? 제가 본인이 우리 신랑을 믿고 살 수가 없다고. 자꾸 그런 마음밖에 안 든다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섣부르게 결혼을 했어? 애기 생겨. 그지 너무 급한 결혼이었다 그래요. 이리저리 쟤 보고 뭘 할 그게 결이 없었다 그러거든. 그리고 이 사람을 깊이 아는 그런 세월도 아니었다 그래.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자꾸 보이니까. 맞아요. 그지. 딱 그거야 언니가. 이중적이야 너무. 밖에서 보여지는 거는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남들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1순위고. 나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맞아요. 네. 응시. 타격감이 너무 커.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래도 가정이 1순위는 아니더라도 가정을 돌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을 너무 안 둘봐. 혼자. 밖의 사람들 밖의 친구 밖의 회사 사람 밖의 사람들. 시댁 식구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모든 밖의 사람들. 그게 혹시 본인이. 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밖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밖에 나가면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하는 거. 그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내 가정에 있어서 내 가정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내 아이가 커가는 거에 눈을 닫고 싶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철들지 않는 남편이죠. 철이 들지 않은 남편이죠. 요즘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들.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우선시기가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배우지도 못했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죠? 시아버지도 뭐 밖에 사람들한테 뭐 호인이었던 사람이고. 내 가정에 내 시어머니한테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맞아. 그리고 우리 신랑은 자기 아버지를 미워해. 정이 없다고 그게. 자기가 서운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양반도 지도. 제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똑같이. 맞아. 근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맞아요. 그치? 왜? 싫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기한테는 안 좋은 감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도 배우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자라오면서도 그걸 중요시 생각하고 자라왔고 철들지 않았고. 그러니 이 신랑을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망 고문이야. 언니가 그래도 바뀌겠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달라지겠지.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면 무서워서 달라지겠지. 아니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두려움. 언니랑 헤어지게 된 두려움 없어요. 단지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게 걱정인 사람이에요. 이혼했다는 걸. 제가 생각했던 거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안 해주는 게 역시 그런. 이혼했다는 딱지를 붙이기 싫어서. 네. 이때까지 이 사람이 해왔던 루틴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보면 알잖아요 언니야. 그렇지? 못할까요? 안 될까요? 언니가 애 데리고 짐 싸두고 나와야지. 그게 또 불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법적 뭐 이런 거. 그렇지. 그걸 맞아요. 정말 헤어지려고 그러면 그러든가. 아니면 이혼이 싫으면 별거를 하자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안 된대요. 제가 이것도 저것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겠다. 그건 안 된대요. 네가 뭔데 애를 데리고 나가냐고. 또 할 거면 네가 혼자 나가라고. 지가 키울 수는 있고? 애한테 관심도 없는 놈이? 제 말이요. 응. 그래서 저도 눈도니까 나가려고 했거든요. 또 나가려고 짐 싸두고 또 가지를 말래. 나가지 말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부분도 아예 없고. 맞아요. 일도 없어요. 노력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저만 얘기하고. 본인은 항상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계속 매일매일을 지내고. 저만 동동 구르면서. 그렇지. 저만을 챙기고. 그러니까 언니. 나는 내가 봤을 때요. 언니가 좀 많이 단호해셔야 돼요. 이혼 별거야? 이혼 별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그 별거 아니야. 제가 그 틀을 정말 못 깨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먹어져야지 이제 이혼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이 먹기 전까지는 이혼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때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는 일단 이 사람 배우자를 두고 희망고문을 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뭔가 희망을 품지도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밖에 사람 아닙니다. 언니가 수없이 노력해도 싸워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내보고 미친년이라는 소리밖에 없어. 그치? 맞아요. 100% 그렇지? 진짜 맞아요. 그 부부 정신나간 년이래요. 그렇지. 애 를. 누구도 니처럼 그런 애 사람 없다고. 니가 유별나고 니가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바람을 폈나 도박 없나 여자를 만났나. 내가 가정에 불충실행했나.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 이혼도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야. 언니야. 똑똑하게. 그러니까 애 앞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서 언니가 싸워봤자 언니 뭐 미친년이라 하니까 참고 살아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기와 때를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때의 운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언니가 아무리 싸워봤자 미친년 소리밖에 안 듣고 내 마음 다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그 시기를 기다려요. 5년 뒤에요. 5년이요? 네. 5년 뒤에는 정말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그냥 기다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기다리고 본인. 본인은 본인 능력 키워가야 되겠죠. 이혼하고 나서 자식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꾸는 데만 집중하세요. 외모를 가꾸라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적인 부분. 나의 볼거든 단단해지는 내 마음. 이거 가꾸는 데만 집중을 하시라고. 그 배우자한테 집중을 하지 마시고. 나 오로지 나 아이한테 집중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 5년이나. 그리고 언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어떤 일. 소아과 그냥. 소아과. 네. 뭐 애인이야. 네. 애인이야. 그러면 간호사야 뭐야. 아니야 조무사. 조무사 그러니까 애인이잖아. 그 뭐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내가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끊지 말고 낸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요. 신랑 돈으로 다 쓰고. 언니는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야. 언니보다 사율이 더 깊은 사람도 이혼 못하는 사람은 못해. 그래요. 근데 언니는 이혼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미 이 두 사람 궁합을 보고 결혼한다고 궁합을 봤을 때는 갔다 돌아올 거야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궁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되고의 차일 뿐인데 오 년 뒤가 되면은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되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그러죠 내 자생력. 응. 내가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자금.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렇죠. 신랑은 바뀌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가 그걸 다 받아주고 참고 살 사람도 아닌 거고. 그러면. 신랑이 어차피 벌어주고 생활비를 벌어주잖아요. 그걸로 사용을 하시고 언니가 번 돈은 무조건. 응 아예 묻어 놓으세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키지 마시고. 돈이 있는 걸 들키지 마시고. 알겠죠 똑똑하게 이혼하라는 말이야. 시기를 잘 타서. 응. 뭐 이걸 뭐 시킨다고 해서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나쁘다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혼도 똑똑하게 하셔야 돼. 요즘 시대는. 맞아요. 그때서 언니가 바람나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응. 언니가 진짜 뭐냐면은. 네 집에 내가 뭐냐면 한 탑목 챙겨서 나오려고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언니. 마음 단돌이 잘해. 오케이 신랑이 바뀌어질 사람은 아니에요 희망 고문 이제 그만해. 그냥 없는 사람 치고 살라 이거죠. 그렇지. 그냥 내 활동 기본적인 도리만 하시고. 이렇게. 내가 깊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운영 너무 길어요 선생님. 길어도 길어도 그쯤 그때 해야지 언니가 이혼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진짜. 언니 승질대로 다 지랄하고 이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그 남편이 명이 긴가요? 그런 거는 사줘봐야 되죠. 응. 명이 짧진 않아요. 응. 아 그래요? 네. 알겠죠? 네. 그래요. 네. trunk